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한둘셋 해봤구요 이제 한번 빌리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리오스 나와라 저번에 해봤죠 이제 몇개 안남았는데 이렇게 빌리오스 빌리오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카드가 있구요 요즘 레딧도 카드를 잘 만드네요 이렇게 한둘셋 한둘셋 카드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왕들은 빌리오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자 자 뿌쩍 뿌쩍 소리 진짜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짜증이 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꽤 못 찍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이거를 있잖아요 여기다가 손에 이거를 딱 끼워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리우스가 만들어졌고요 저번에 이거 브레이븐 이건가? 브레이븐인가? 브레이븐이랑 똑같죠? 색깔만 다르고 프린팅이랑 그런 거 잘 쫀나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문방구에 두두두두두 두둑두두 프린팅이 아주 요즘 좀 조금 아주 지금 마음에 듭니다 좀 마음에 듭니다 정보 Straße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구요 참고해 보시는것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